좋아요, 구독 눌러주실거죠? 안녕하세요. 다먹입니다. 오늘은요. 꼬막 비빔밥을 준비해봤어요. 여기 꼬막 비빔밥 안에는 꼬막장, 홍고추, 미나리, 쪽파 이렇게 넣었어요.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꼬막장은 우리집 식탁이라는 곳에서 1kg에 14,9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들어있는 꼬막이 되게 커요. 먹어볼게요. 음... 음... 생각보다 진짜 안짜고 되게 맛있네요 그리고 이게 꼬막이 진짜 커가지고 씹을 맛이 나요 이번엔 김을 싸서 먹어볼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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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리랑 진짜 잘 어울려요 미나리랑 꼬막장 진짜 괜찮은 조합 같아요 미나리랑 꼬막장 진짜 잘 어울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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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리랑 꼬막장 너무 짭졌네요 미나리 꼬막장 같은 거 고춧가루 아 오늘 꼬막 비빔밥을 먹어봤는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비빔밥 안에 들어있던 꼬막장이 꼬막도 맛있었지만 그 장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이 꼬막 없이 그냥 밥이랑만 비벼 먹어도 될 정도로 되게 맛있었어요 많이 짜지도 않고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새 미나리가 또 맛있나봐요 미나리랑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봐요 안녕